사용하는 가스, 온도를 자극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장시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라파에서 구름 보이라가 주전자에 물을 데워가 보이라를 하면요. 저희는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합니다. 구라파는 입신 난방이기 때문에 캠콩이 유니터나 다지에다 놓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는 물이 작습니다. 저희는 온도를 파기에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순간식이라고 해요. 동파이브에 잔날개를 붙여가지고 가스불을 떼면 물이 통과하면 순간 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식 보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고 데워오는다니까 이 전상식입니다. 근데 왜 그걸 했어요? 온도를 좋을 것 같은데요? 전상식이라야 온도를 맞습니다. 아니 근데 대기업들은 온도를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끝 때문에 못했죠. 첫끝 때문에? 지금도 아무도 못하는데 첫끝 때문에. 첫끝 때문에? 첫끝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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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일할 수입한다는 자존심 상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엘지로 가고 다 삼성으로 찾아가서 이런 데가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되게 잘 돼가지고 네. 네. 농촌 맞습니다. 농촌에 가면 치천에 깔려있는 게 폐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용하면 농촌에 연료비를 만들고 사용할 때 제가 화목대에다 처음 만드셨습니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한 15년 전에 만들었고 면참에는 다목첩보자라고 그래요. 화목을 떼다가 화목을 떼면 밤에 화목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녁에 나오고 나면 화목이 다 타고 나면 자동으로 기름이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폴리아를 제가 처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 처음입니다. 지금도 나온 거예요? 지금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에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넉넉보다 경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과 13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전시회를 제가 그 전시회를 다닙니다. 아 전시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관련 스태프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3시에 일을 다닙니다. 새벽 3시에 일을 다닙니다. 1년이면 몇 번을 다닙니다. 1년이면 몇 번을 다닙니다. 1년이면 몇 번을 다닙니다. JOE MAGAGISON prayingmilió stars 사랑 1년이면 몇 번 마 publishers 우리는 네이 오 pals 그대에 칫하면 됩니다. 5명이 pursued them 그러며 ā